안녕하세요. 화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정기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어떤 법칙의 설명인가? 회로상의 한 교차점에서 들어오는 전류, 들어오는 이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집의 첫 번째 법칙은 손님들이 눈이 맞아서 찌릿찌릿하는 전류의 합은 들어오고 나가고가 같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전 앞 아닙니다. 찌릿찌릿 전류의 합은 같다는 것이 키르이호프집의 제1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죠. 일단 제1법칙은 들어오고 나가고 전류가 같다는 것이고 제2법칙은 어떤 폐회로에서 기절력의 총합은 회로소자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화의 총합과 같다. 기절력의 총합은 전압강화의 총합과 같다는 것이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니까 기절력의 총합은 전압강화의 총합과 같다.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대전된 도체의 특징은 도체에 인가된 전화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전화가 존재한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전개는 전기장이죠. 도체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고요. 도체 표면에 전화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높다.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 전화가 존재한다. 전화는 표면에만 존재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전된 도체의 특징. 전화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 전개,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며 도체 표면에 전화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높다. 도체 내부의 전기세기는 0이므로 전이차가 없는 등전이 상태이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 전화가 존재한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전류와 자개 사이, 자기장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쿨롱의 법칙 찾으시면 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모두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 자개의 방향을 설명하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기장이 형성됐을 때 전류의 세기와 길이,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이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기장 내의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의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왼손, 모터, 두자죠? 모터,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오발,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한다. 발전기, 오른손, 세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힘의 방향을 나타내죠? 두 전하 사이에 힘의 방향을 나타내지 전류와 자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법칙입니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로 표시하는 방법은 풀이의 법칙이다. 뿌리의 법칙, 여러 개로 뿌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로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개로 뿌려! 여러 개로 뿌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뿌리의 법칙이다. 풀이의 법칙, 이 비정연파를 직류분과 고조파, 기본파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이 풀이의 법칙이다. 각 주파수, 오메가죠? 이 오메가가 100파이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주파수는 F를 길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퍼 2파이, 오메가퍼 2파이로 남기합니다. 오메기떡을 초코파이 두 개로 나눈다. 오메가퍼 2파이 하면 오메가가 100파이일 때, 50헤르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 오메가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오메기떡은 파이 두 개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의 성질에서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짱짱한 장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자력은 증가하고,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 맞죠? 저온에서 자력은 증가하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력선은 N에서 S극으로 향한다. 또한 자력선은 B자성체를 투과합니다. 자력선은 B자성체를 투과한다. 자석의 성질이고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특징을 각각 알고 있어야 됩니다. P형 반도체는 3가 원소다. 실리콘에 3가 원소, 알붕갈, 알루미늄, 붕소, 갈바늄을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는 3가 원소를 첨가한다. 반송자는 전공이며, 불순물은 억셉터다. P형 반도체고요. 전공과 전자의 이동으로 전도된다. 역시 P형 반도체 설명입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3가 원소, P23, P23, 알붕갈, 첨가하고, 반송자는 전공, 불순물은 억셉터, 전공 전자 이동으로 전도된다. 반면에 N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O가, O가 원소인 안티몬을 첨가합니다. N형은 O가, 티몬, 안티니까, 노노, N이다.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전자와 도너다. P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전공이고, N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전자도너다. P형 반도체는 3가 원소, N형 반도체는 O가 원소입니다. 평균 길이가 40cm인 환상철심에 코일을 200회 감고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는 첨심내 자기장세기, 첨심내 짜장세기가 몇 암페어 턴스 퍼미터인가. 자, 자기장세기 물었죠. 짜장세기 물었다. 길이 나오고 코일 감은 횟수,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자, 첨심 짜장세기 공식은 회전퍼 길입니다. 회전을 길로 나눈다. 회전퍼 길, 회전퍼 길, 회수 곱하기 전류 나누기 길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심 짜장은 회전퍼 길이다. 해먹으로 가는 길, 첨심내 자기장세기, H는 첨심 평균 길이 L분의 코일 감은 횟수 N 곱하기 전류 I다. 그래서 평균 길이는 미터 단위로 0.4가 되겠고요. 분의 200 곱하기 5A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면 2500A 턴스 퍼미터가 되겠습니다. 첨심 짜장은 회전퍼 길. 자, 전장, 전기장이죠. 전개, 전기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작용하는 힘은 무엇과 같은가? 전장의 세기와 같겠죠? 전이와 같다, 전속과 같다 하면 안되고, 전장, 전기장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작용하는 힘은 전장의 세기와 같다. 코일은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코일은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코일은 노이즈를 차단하려는 성질, 안정시키는 성질과 연결되죠? 노이즈 차단, 상호 유도 작용, 공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코일은 전류 변화를 안정시키고 노이즈를 차단하고 상호 유도하고 공진하려는 성질이 있지, 전류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유전률은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의 단위인데요. 저장 가능한 전화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종이, 고무, 운모 등의 매질 중에 공기가 가장 유전률이 작습니다. 딱 봐도 저장 가능한 전화를 공기 중에 저장하기는 힘들겠죠? 이 진공상태의 유전률은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러퍼미터인데요. 진공의 유전률은 그냥 이 수치도 물어보기 때문에 꼭 안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진공의 유전률, 엡실론 제로의 값은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페러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의 비유전률은 진공상태의 유전률이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니까, 이 분자에 다시 진공의 유전률이 들어가니까, 서로 약분되어서 진공의 비유전률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게 아닐 비자가 아니고, 렐러티브다. 비율을 나타냅니다. 진공상태의 유전률에 대한 매질의 유전률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렐러티브 페머티비티, 비율 유전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기의 유전률이 가장 작고, 종이, 고무, 운모 순이다. 3단자 사이리스터로는 트라이악, GTO, SCR이 있습니다. 트라이악, GTO, SCR은 3단자 사이리스터다. 트라이악은 트라이오드 AC 스위치, 이름에 트라이가 있으니까 3단자, 바로 알 수 있고요. GTO는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 SCR은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 트라이악, GTO, SCR은 모두 3단자 사이리스터다. 반면에 SCS는 4단자, 역저지 사이리스터입니다. SCS는 4단자고, 트라이악, GTO, SCR은 3단자다.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압연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것은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중에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압연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다. 직류발전기에서 전압정류 역할을 하는 것은 보급입니다. 보급. 직류발전기에서 전압정류 역할을 하는 것은 보급이다. 전압정류보급. 전압정류보급. YY결선은 고주파를 포함하고, 중성점 접지, 절연이 쉽습니다. 하지만 V결선을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YY결선은 고주파 포함, 중성점 접지, 절연이 쉽다. 고주파, 중성점, 절연 쉬운 것이 YY결선이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에 나사를 덜 재웠다. 당연히 누정과 화재, 과열 위험이 있겠죠? 저항이 감소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에 나사를 덜 재웠으면 누전, 화재, 과열 위험이 있다. 연피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리노테이프다. 리노테이프는 연피케이블 접속에 사용됩니다. 연피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리노테이프. 고압옥측선로의 전선과 수관, 가스관의 이격거리는 15cm입니다. 고압옥측선로 전선과 수관, 가스관의 이격거리는 15cm다.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전자결합의 이탈로 생깁니다. 반도체 내에서 전공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결합의 이탈 때문이다. 밀가루 전분 등 가연성 먼지가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밀가루 전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가연성 먼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케이블관, 금속관, 합성수지관 공사 모두 되지만 가요전선관 공사는 안된다. 가요전선관 화재 위험이 있다. 가연성 먼지 안된다. 암기해두십니다. 저압옥내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압옥내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굵기는 허용전류, 굵기는 허용전류. 출력에 대한 전부와 동손은 2%, 철손은 1%인 변압기에 전부와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자, 효율이란 것은 입력 대비 출력이죠. 입력이 분모로 가고 출력이 분자로 가서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출퍼입이다, 출퍼입. 그래서 출력 손실이 없으면 입력을 100% 했을 때 출력도 100% 해야 되는데 전부와 동손, 손실이죠. 철손, 손실이 2%, 1%, 총 3%가 있으니까 출력이 97%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97 나누기 입력 100% 그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와 효율은 100%에서 손실만큼만 빼준 것을 다시 100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은 계좌제어, 전압제어, 저항제어가 있습니다. 주파수제어는 아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은 계좌제어, 전압제어, 저항제어, 개압항이다. 와, 속도제어하려니까 개아프네. 개압항. 개압항 아닙니다. 주파수는 아니다. 개압항. 개압항. 그럼 절연재료의 온도상승 한도는 최고온도 빼기 기준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상승 한도,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고온도에서 기준온도를 빼면 그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종절연물 최고온도가 130도고 기준온도가 40도다 하면 130에서 40을 뺀 90도가 절연재료의 온도상승 한도가 되겠습니다. 최고온도에서 기준온도를 뺀 것이 온도상승 한도다. 변압기 유해 구비조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엔진오일이나 구리스 등 기계 작동시 윤활작용이나 마모 감소를 해주는 그러한 오일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다. 빨리 산화되거나 변폐되거나 온도가 높고 낮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변압기 유도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냉각효과가 클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그리고 응고점은 낮을 것입니다. 이 응고점은 어떤 온도 이하가 되면 응고된다. 이런 뜻인데요. 응고되면 뻑뻑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응고되는 지점이 낮은 게 좋겠죠? 응고점이 높으면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응고돼 버리기 때문에 응고점은 낮아야지 높으면 안 된다.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은 냉각효과가 크고, 절연 내력이 크고, 응고점은 낮아야 좋다. 직류발전기에서 계좌의 주된 역할은 자속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직류발전기에서 계좌, 계좌의 주된 역할은 자속을 생성하는 것이다. 계좌속, 계좌스, 죄송합니다. 계좌자속이다. 류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회로의 역률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서 빗변을 피상전력, 밑변을 유효전력, 높이를 무효전력이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코사인은 이렇게 C로 가죠?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S를 이렇게 소문자로 적으니까 빗변분의 높이,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사인 세타가 되고 이는 무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위와 같이 교류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뭐냐 했을 때는 코사인은 역률이니까 역호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역호피유 이렇게 됩니다. 역호피가 난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무효율은 사인 세타니까 무효율은 사인 세타, 무사, 무사가 되겠고 역시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피, 무가 되겠습니다. 무사피무입니다. 역호피유, 무사피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외우든 역호피유, 무사피무 이렇게 외우든 어쨌든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무효율은 사인 세타고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다. 수변전 설비 중 동력설비회로의 역률 개선 목적으로는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역률을 개선하는 데는 역시 진상을 부려야 된다.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수변전 설비 중 동력설비회로의 역률 개선 목적으로는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한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의 등기구를 매입하는 매립등 방식은 다운라이트 방식입니다. 다운라이트 방식의 조명 방식이다 하면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의 등기구를 매입하는 조명 방식입니다.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연선,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수의 가닥은 3가닥 이상입니다. 5가닥 이상 아니고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할 때 전하 잔류로 인한 위험 방지와 제트입시 콘덴서의 권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방전코일입니다. 피렉이나 직렬 리액터 아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할 때 전하 잔류로 인한 위험 방지와 제트입시 콘덴서의 권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방전코일이다. 방전코일. 전하 잔류로 인한 위험 방지와 과전압을 방지한다. 방전코일입니다. 부식성 가스 있는 곳, 불연성 먼지가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은 금속관, 애자, 합성수지관, 케이블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기 불연성이라서 그런 거고요. 가연성 가스다 그러면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공사 모두 안되고 그리고 애자공사는 가연성 분진 있는 곳에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애자공사는 폭발, 가연성 가스, 분진 있는 곳, 위험물 있는 곳에서 모두 안되고 수지관 공사는 폭발, 가연성 가스 있는 곳에서 안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식성 가스 있는 곳, 불연성 먼지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에는 금속관, 애자, 합성수지, 케이블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지락 차단기 아니고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다.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서 전주공사 시에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근가를 설치하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 시설물입니다. 지반이 약한 곳에서 전주공사 시에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근가다. 근가를 설치한다. 근가. 절연 전선의 접속방법으로는 직접 접속인 트위스트, 종단 접속인 와이어 커넥터, 슬리브 접속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전선의 접속방법에는 트위스트, 와이어 커넥터, 슬리브 있고, 커플링 접속은 없습니다. 커플링 접속은 절연 전선 접속방법 아니다. 트위스트, 와이어 커넥터, 슬리브로 접속한다. 쉽게 접촉 가능한 장소에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50V입니다. 쉽게 접촉 가능한 장소에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 기준은 50V다. 자, 벽 부착 콘센트의 기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동그라미에 왼쪽 검은색, 오른쪽 검은 구멍, 뿅뿅, 벽 부착 콘센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 WP라고 문자가 적혀있다. 워터프루프죠? 방수형이고요. EX, 익스플로즈는 폭발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형이다. WP는 방수형, EX는 방폭형이고요. H가 적힌 것은 힐링, 혹은 헬스 그런 뜻의 의료형입니다. 힐링, 헬스의 의료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까맣게 칠해놨다. 비상등을 의미합니다. 그냥 까맣게 칠해놓은 것은 비상등이다. 연피 케이블을 접속할 때 반드시 리노테이프 사용한다. 아까 나왔고요. 구리 전선과 전기기계기구의 단자 접속 시에 진동으로, 진동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다.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면 됩니다. 평화시화 안되고, 진동으로 덜덜덜 헐거워질 염려가 있다.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것이 단자 접속 시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의 온오프 특성으로 오른 것은? 자, GTO는 음의 게이트, 음의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해서 턴오프가 가능하다. 자, 일단 옳은 것을 외워둡니다. GTO는 음의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해서 턴오프가 가능하다. GTO 음의 게이트 턴오프 가능.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굽힘 작업을 할 때 별도의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가요라는 말이 굽히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 굽힘 작업할 때 가요 전선관은 별도 도구 필요 없다. 옵니다. 토치 램프를 사용한다? X겠죠.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굽힘 작업에는 별도 도구가 필요 없다. 자, 금속 몰드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야 됩니다. 금속 몰드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다. 온오프 고속 변환 스위치로 직류 변압기에 사용하는 것은 첩첩, 첩퍼, 첩퍼 회로입니다. 자, 고속으로 온오프를 고속으로 변화할 수 있는 스위치로 직류 변압기에 사용하는 것은 첩퍼가 작은 도끼죠. 그래서 작은 도끼로 척척척척, 고속으로 변환한다. 첩퍼 회로입니다. 고속 변환 스위치는 첩퍼 회로. 삼성 변압기에 결선 방법 중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강압하는 것은 Y 델타 결선입니다. 자, 요 세모가 델타인데 그냥 세모로 와세강,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강압한다. 와세강이고요. 와세강압이다. 자, 그럼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승압할 때는 그 반대겠죠? 자, 델타 Y 결선입니다. 세모 Y 결선이다. 그래서 세모 Y는 승압이다. 세화승. 와세강, 세화승. 5kW 이하의 소형 유도 전동기에 전격전압을 직접 인가해서 가동 토크가 크고 가동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입니다. 전전압 기동.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 소형 유도 전동기에 적합하다. 가속 토크가 크고 이동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 기동법이 전전압 기동입니다. 전전압 기동.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냉장고에 이용되는 유도 전동기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 기동형이다.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에 이용되는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 암기합니다. 역률이 좋아서 우리가 주로 쓰는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에 사용되는 유도 전동기는 콘덴서 기동형이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정기는 비율 차동 개정기입니다.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정기는 비율 차동 개정기 비율 차동 개정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정기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용도는 분쇄기에 사용 가능하고 압축기에 사용 가능하고 송풍기에 사용 가능하지만 크레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처럼 일정한 속도에 적합한 것이 동기전동기고요. 크레인처럼 순간적 토크가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동기전동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에 표유부하손은 권선 이외의 부분에 누설 자석에 의한 손실을 말합니다. 변압기에 표유부하손 표유부하손은 권선 이외의 부분에 누설되는, 누설되는 자석에 의한 손실을 말한다. 변압기에 표유부하손은 권선 이외의 부분에 누설 자석, 누설 자석에 의한 손실을 말한다. 그 외에 변압기에 부하손에는 저항에 의한 손실인 동선이 있겠죠? 직류 발전기의 주요 3요소 구성품인 정류자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이 NSS국으로 이렇게 흐르겠고 정류자는 핑크색 커뮤테이터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고 계자는 자석을 만드는, 자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자, 마그넷, 이렇게 NSS국으로 자석을 만드는 도체가 되겠고 전기자는 자석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의 필요 조건은 주파수 파형 크기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압 위상도 같아야 된다. 주파수의 파형과 크기가 같을 것, 주파크가 같을 것, 그리고 전압 위상도 같을 것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의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위상차가 최대가 돼야 된다. 전류가 같아야 된다. 틀렸고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전압이 같고 위상이 같아야 된다. 주파수 파형 크기, 주파크 같아야 되고 전압과 위상이 같아야 된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는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히스테리 시스톤 감소를 위해서죠. 그리고 맴돌이 전류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얇은 강판을 적층한다. 적층한다 나오면 맴돌이 전류선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맴돌이 전류선 줄이기 위해서는 얇은 강판 적층하고 규소 강판 사용한다. 히스테리 시스톤 감소를 위해서입니다. 자, 납축정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 씁니다. 납축정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이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2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3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